상팀 이수철씨에 이어서 계속되는 무대는 백팀 조하문씨입니다 아 그래요? 아 근데 응원으론요 네 탤런트 최수정씨가 나와주셨어요 그래요 우리 조하문씨하고 최수정씨하고는요 네 어 천암매부사이래요 그래요? 네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네 오늘은 조하문씨와 최수정씨 두 분이 네 직접 만드신 뮤직비디오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시겠다고 했습니다 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노래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물만 흐르네 누구네 그러던 어느 날 사랑을 만나네 누구도 느낄 수 없니 내 앞을 가시는 당신께 내 모든 사랑 드려요 이 눈물 보시는 당신에게 내 마음 드려요 내 마음 드려요 내 마음 드려요 구름은 걷히고 따스한 햇살이 내게로 젖었던 내 마음 마르고 바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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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이 감사보네 바람 이제는 나는 사랑할 때도 없네 누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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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낄 수 없는데 내 앞을 가시는 당신께 내 모든 사랑 드려요 이 눈물이 이 눈물이 부시는 당신에게 내 눈물이 내없을 내 마음 드려요 내 아픔 마시는 당신께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